한국에서 온 도드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한인 50주년이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뵈러 왔어요. 우리 한국 전통 노래 한국 전통 노래 반소리 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전통 노래 반소리 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전통 노래 반소리 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국 전통 노래 반소리 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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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을 따위에 살고 날로 상처하고 흐리는 딸자식을 강포에 싸서 안고 이 집 주님을 다니면서 통양주스를 덜 매겨 겨우겨우 길러내여 15세가 되앉는 딸 이름은 전이 없고 교회계에 출처서여 그 애가 밤을 빌어 큰 노생을 짓네 달정 우연한 죽음을 만나 통양이 삼백성만 불전으로 시주하면 소맹무들무들뜬다 하기로 여행있는 내 자식이신 남경장사 선인들께서 백성에 몰입하며 인당수 최수로 천지나 우금 3년이나 되앉는 돈도 뜨지도 못하옵고 자신만 바라먹은 놈을 살려 슬깨있소 당장은 목숨을 끊어주고 심화구의 맑은 고사부의 유령을 거들쳐버리고 거듭발로 울어 훈체대공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깜짝 놀래 아버지라니 아버지라니 누구여 아이고 나는 하늘도 없고 딸도 없고 무남독녀 왠 따라다 그대 말려 죽은 지가 고금 3년이니 이거 웬 말이여 고금 3년이니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뜨셨소 이 땅수 풍랑 중에 빠져 죽는 전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서서 눈을 떠서 소녀를 품고서 죽고 살아 이 말을 듣느니 어쩔저를 모르는구나 에이 내 딸이라니 아니 내 딸이라니 아니 내 딸이라니 내가 죽은 속으로 무명 천진을 들어 왔느냐 내가 죽은 속으로 무명 천진을 들어 왔느냐 이거 참 말이냐 이거 참 말이냐 죽고 없는 내 딸이 정경응아 무허 이라고 살아 원하지 내 말이고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내가 둘게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정경응 아이고 감가보여라 어디 내 딸이면 좀 보자 오늘 끔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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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느니마는 두 눈을 켜져 번쩍 딱 났었나 보드라 감사합니다